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메이븐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이해운님이 지으신 당신만 모르는 1위 법칙 51입니다. 부제는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1가지 생각의 기술입니다. 이해운님은 기자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성공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다가 이 책을 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1위 법칙과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각 법칙마다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여서 설명하고 계셔서 지겹지 않게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차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 장마다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한 법칙들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식에 관한 내용만 속속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 공통점 행동평양 두 번째 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착각 휴리스틱 세 번째는 심사숙고의 함정 네 번째는 결과 편향 다섯 번째는 로켓의 법칙 여섯 번째는 손실의 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충동조절 이렇게 제가 임의로 넘버링을 매겨서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꼭 필요한 법칙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 행동평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 행동평양 주식시장에는 크게 두 부류의 투자자가 있다. 치고 빠지듯이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단타파와 사서 오랫동안 묵혀두는 장투파 어느 쪽 수익률이 더 높을까. 미국 유시 버클리 테런스 오딩 교수는 6년간 6만 명의 개인 투자자를 조사한 결과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사람의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단타파의 연평균 수익률은 11.4% 장투파의 수익률은 18.5%였다. 굳이 오딩 교수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회자되는 거래가 잦으면 주머니가 빈다는 격언을 잘 알고 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장기 투자만이 답이다 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을 머릿속에 새기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식을 사고판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심리적으로는 행동편향의 영향이 크다. 아무것도 안 할 때 불안함을 느끼는 현상을 의미하는 행동편향은 결정에 확신이 없을 때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즉 행동을 보임으로써 최소한 노력은 했잖아 라고 합리화하고 싶은 것이다. 즉 위기가 왔을 때 사고 파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런데 그럴 때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린 뒤 행동에도 늦지 않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빨리 너무 자주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과 관계가 있다. 인류가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던 시절에는 번개처럼 빠른 반응이 생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호랑이를 만나면 얼른 도망가거나 무기를 휘둘러야 살아남을 수 있다.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는 호랑이에게 잡혀먹히기 십상이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때의 본능은 아직도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 아무리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해도 행동부터 하고 보는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엘프리드 화이트헤드는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행동할 수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동 속으로 빠져들게 되며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적절히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행동 편향의 오류에 빠져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면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이끌 필요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할 때와 가만히 있을 때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당신 앞에 호랑이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 그 말은 곧 당신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든 행동하기에 앞서 생각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뜻이다. 너무 빨리 너무 자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면 지금껏 그렇게 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경험을 떠올려보라. 그리고 일단 가만히 생각해보라. 이성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들이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폭락장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고 팔아서 이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한때 폭락장에서 하락의 공포 때문에 보유종목을 팔고 또 단기적으로 반등하면 다시 사고. 이렇게 사고 팔기를 반복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계좌가 싹 다 녹아버린 경험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행동 편향에서 벗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 본능을 벗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착각. 휴리스틱. 보통 우리들은 자신이 보통 이상이고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현명한 판단을 내리려면 주어진 정보 뒤에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미국 오리건대의 폴 슬로빅 교수는 어떤 환자를 퇴원시킬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소견서를 보여주었다. 첫 번째 소견서에는 이 환자와 유사한 환자들이 퇴원했을 때 나중에 폭력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20%라고 적혀 있었고 두 번째 소견서에는 이 환자와 유사한 환자 100명 중 20명이 퇴원한 뒤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라고 적혀 있었다. 내용상으로는 같은 의미다. 그런데 실험 참가자들은 첫 번째 소견서의 경우 21%가 퇴원해 반대한 반면 두 번째 소견서에는 41%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 실험을 통해 슬로빅 교수는 사람들이 확률적인 표현 20%보다 빈도 20명으로 표현되는 것에 더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에서도 감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논리적 분석이나 사실의 근거에 판단을 내려야 할 때조차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해서 판단을 내린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이런 현상을 휴리스틱이라고 불렀다. 휴리스틱은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문제를 풀게 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판단 기술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휴리스틱의 힘은 너무 강력해서 작동해서는 안 되는 사안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오판을 하게 만든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만든 펀드는 왜 망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할 결정을 피할 수 있을까? 우선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어제 좋아하던 것을 오늘은 그냥 선택하지 않기도 하고 손해를 볼 게 뻔한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못한 채 내내 붙잡고 있기도 하며 지금 팔면 이익인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티다 나중에는 손해를 보고 팔기도 한다. 대니얼 카나먼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릴 때 활용할 지식은 늘 단편적이며 그 마저도 불안전한 예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4년 채권중개회사 사장 존 메리웨더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머턴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마이런 숄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를 영입해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자산운용사를 만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모여 만든 펀드였기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 펀드의 전략은 완벽했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 채권들 가격 간의 가격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벌어졌을 때 저평가된 쪽은 매수하고 고평가된 쪽은 매도하며 나중에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을 때 이익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첫 해에 수익률 22%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끌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에는 4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며 단번에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펀드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들이 전략을 따라하는 기간이 늘면서 수익률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떨어지는 수익률을 과감한 레버리즈로 메꿨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서 투자한 것이다. 투자금이 자기 자본의 30배에 달할 만큼 위험한 상태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전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이 펀드는 1998년 신흥국 금융위기 여파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난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파산했다. 전략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실수는 당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일은 없다고 한 러시아 정부의 말을 믿은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패착은 투자자의 심리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흐리면 수익률은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위기가 왔을 때 너도 나도 돈을 빼려고 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교수들도 공포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취재차 만난 전 세계 1위 고수들은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보다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가장 놀란 부분은 자신 또한 언제라도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어떤 일이 발생하든 유연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했고 결국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언제든 생각의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경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노벨 경제학상을 탄 교수들도 시장을 예측하고 자신이 발견한 법칙에 따라 매매를 해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 안 되고요. 자신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예상치 못한 폭락장이 오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망한 큰 이유는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락장에 자꾸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단기적으로 쓸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러면 정말 안 된다고 여러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자신의 재산이 순식간에 0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구 불가능한 손실이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이렇게 위험한 투자는 정말 없어도 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폭락장에서도 그나마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일이 너무 안 풀릴 때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라. 심사숙고의 함정.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머리에 들어올 구멍을 막아버리게 된다. 직관의 지혜를 차단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통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직관과 본능을 따르는 게 답일 수 있다. 고민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그립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바둑경언은 그런 패착을 경계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워렌버펫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버펫 역시 투자 판단을 할 때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확도를 높인다. 한 주주가 할리 데이비슨 주식을 사지는 않으면서 연간 15%의 이자로 3억 달러 약 3,600억 원을 대출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버펫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그 회사에 대해 대출을 해줄 만큼은 알고 있지만 주식을 살 만큼은 알지 못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파산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15%의 이자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경우처럼 아주 간단한 결정으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오토바이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수익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같은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는 대신 파산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단순한 고민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 나는 간단한 결정을 택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투자 판단을 할 때 너무나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그렇게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수로 그 기업의 미래의 이익이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 기업에만, 즉 사업구조가 단순한 기업에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결정을 하고 싶다면 지나친 심사숙고 대신 기준을 몇 가지로 정한 뒤 그에 따르는 것이 좋다. 어려운 결정일수록 기준을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민이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는 한 템포 쉬어야 한다. 수많은 히트곡의 가사를 쓴 작사가 김이나는 글이 안 써질 때면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나 역시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일단 밖으로 나가 걷는다. 그렇게 한 템포 쉬어주면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최악의 결정을 막을 수 있다. 일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인가? 일단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걸어보라. 그러면 심사숙고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최악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고, 잘하면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머리가 복잡하고 판단이 안 설 때는 일단 모니터를 끄고 아예 시세를 안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투자한 그 기업에 왜 투자했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투자한 원인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승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결과 편향입니다. 2021년 12월 삼성전자가 연말 조직 개편에서 로봇 사업팀을 신설해 관련 산업에 진출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 시장에서 로봇 관련 주식이 일제히 급등했다. 일부 종목은 상하가를 기록하는 등 며칠 동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떠올랐다. 로봇 산업이 향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거라는 구체적인 예측과 함께 로봇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투자자들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로봇 관련 주식 대부분이 신고가를 찍었다. 약 두 달 뒤 이 주식들은 최고가 대비 30에서 50%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었다. 그러자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주식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로봇 산업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22년 3월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신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자 로봇 관련 주식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 정부에서도 로봇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거라는 소식과 더불어 장밋빛 전망이 다시 한번 쏟아져 나와 투자자들을 부추켰다. 이쯤 되면 더 늦기 전에 로봇 산업에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미래 기술을 장기적으로 키운다는 측면에서의 투자는 괜찮지만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투자에 나서는 건 신중해야 해요. 그런 환상은 잘못된 거품을 만들어 산업계와 과학계 모두 상처만 줄 뿐이에요. 세계적인 로봇권이자 데니스홍 미국 UCLA 로멜라 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가장 진보한 형태의 무인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개발하여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에 선정됐을 만큼 누구보다 로봇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로봇 붐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고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로봇 산업에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로봇 관련 주식은 천당과 지옥 다시 천당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요동을 쳤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이유만 눈에 들어오고 하락할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눈에 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결과가 좋으면 그것을 만들어낸 과정 역시 좋다고 간주하고 반대로 결과가 나쁘면 과정도 나빴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보고 어떤 사안을 평가하는 것을 결과 편향이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2000년 초반 닷컴버블 당시 기술기업에 투자하지 않은 워렌 버핏은 버핏은 이제 늙어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하지만 기술주가 폭락하자 그 비판은 버핏의 해양과 통찰은 역시 남다르다는 찬사로 바뀌었다. 버핏의 회사 버크셔 회사웨이는 닷컴버블 이후 15년이 지난 2016년부터 애플 주식을 사들여 2대 주주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한편 돈나무 선생님으로 유명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는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며 2020년 149%의 상승률을 기록해 주식 투자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들었으나 불과 1년 만에 수익률이 반토막 나자 투자를 전혀 모른다는 악평에 시달렸다. 주식 시장 뿐만 아니라 기업계나 정치계 연예계 스포츠계 등 거의 모든 곳에서 결과 편향이 영향을 미친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뛰어나 보이고 결과가 별로면 왠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과 편향이 발생하는 이유를 대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하는 능력이 빠르게 떨어진다고 한다. 즉 새로운 정보가 예전 기억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결과 편향에 휘둘리면 눈앞의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문제는 결과 편향에 의한 판단은 심각한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기도 한다. 우리가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도 대부분 고점 부근에서 투자를 시작하기 때문인데 이 또한 결과 편향의 영향이 크다. 자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고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진다. 상승하는 자산은 계속 상승할 것처럼 보이고 또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불안감으로 투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때는 대부분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다. 반면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하는 약세장에서는 자산이 계속 하락할 것 같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 대부분은 약세장에서 투자를 시작한다. 이처럼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의 함정에 빠지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카너먼은 결과 편향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담과 같이 말한다. 결과 편향은 의사 결정자에 대한 평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관찰자들은 결정의 질을 평가할 때 결정 과정의 타당성은 따지지 않고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만 따진다. 위험성이 낮은 외과 처치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보자. 배심원들은 그 처치가 위험성이 높았고 의사는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믿기 쉽다. 이런 결과 편향 탓에 처음에는 타당하다고 믿었던 결정을 사후에 제대로 평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원래 좋은 결정이었으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우리는 그 결정자를 쉽게 비난하고 결과가 나온 뒤에야 좋은 결정이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결정자를 칭찬하는 데 인색하다. 결과 편향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법 결과 편향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결과 못지않게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과가 좋아도 나쁜 결정이 있고 결과가 나빠도 좋은 결정이 있다. 운이 좋아서 나쁜 결정을 했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성공이 후에 독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좋은 결정을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면 얼마든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당신은 결과 편향에서 자유로운가? 어떤 것이든 결과만 놓고 판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내가 실패한 것은 운이 나빠서이고 타인이 실패한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결과 편향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도 운이 나빴다는 변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원망하지 않는다. 대신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실패한 이유를 찾아내려 했었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다음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패하면 그 누구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한호백은 부자들이 생각법이라는 책에서 결과 편향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다. 한호백은 기상학자들이 결과 편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비결을 살펴봤다. 기상학자들은 날씨를 예측하고 바로 다음 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결과 편향이 작동할 여지가 없었다. 즉 어떤 판단 혹은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즉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한다는 의미다. 이런 실험을 통해 본인의 판단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한 기록이다. 판단이 맞았으면 그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틀렸으면 무엇을 놓쳤는지를 기록함으로써 기억의 왜곡을 줄이는 것이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투자일지 작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정의 근거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결과 편향이 판단력을 흐리는 걸 막을 수 있다. 만약 결과가 성공적이더라도 과정을 거슬러 올라 성공의 요인들을 되짚어본다. 운이나 타이밍 혹은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어떻게 성공에 기여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자만에 빠지지 않고 또 다른 성공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과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누구나 결과 편향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정이 느리더라도 혹은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더라도 정도를 걷는 것이 결국에는 승자가 되는 확실한 길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오른 주식은 계속 오를 것 같고 좋은 주식처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주식이 폭락을 하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왠지 문제가 있는 기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결과 편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과 편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매수를 한 이유, 시장의 분위기 그런 것을 적어놓으면 나중에 똑같은 시장이 왔을 때 그것을 참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 폭락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반등이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거를 잘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정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큰 사건이나 폭락이 폭이 크면 항상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고민할 때 꼭 알아야 할 1위 법칙, 로켓의 법칙.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제한받은 일 혹은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다. 그 회사의 성장 속도가 하늘로 쏘아올린 로켓처럼 빠를 것으로 판단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빈자리에 올라타는 게 옳다. 일명 로켓의 법칙이다. 에릭 슈밋 구글 전 CEO가 셸을 샌드버그를 영입할 때 한 말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대기업 직원들을 스카우트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말이기도 하다. 로켓에 올라타세요.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커다란 임팩트를 내면 커리어는 알아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정체와 사내 정치가 시작됩니다. 로켓에 자리가 나면 무슨 자리인지 따지지 마세요. 그냥 올라타세요. 관습과는 반대의 길을 가라. 그러면 항상 일이 잘 되어 갈 것이다. 행동하지 않고 후회하기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역시 관습이 가리키는 방향과 반대의 길을 선택해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인터넷이라는 로켓을 발견한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탔다. 프리스턴대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해지펀드사 DE 쇼크 앤 컴퍼니에 입사해 4년 만에 수석 부의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그런데 1994년 어느 날 인터넷 이용 인구가 1년 새 24배 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는 당장은 기본 사용량이 적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성장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인터넷이야말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님을 직감한 그는 곧바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좋을 20개의 제품을 리스트로 만들었고 그 중 책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세상에는 300만 종 이상의 도서가 존재하지만 채 아무리 큰 서점이라고 해도 보유서적이 15만 종을 넘지 않았다. 그리고 재고나 보관 관련 리스크도 가장 작았다.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회사 대표인 데이비드 쇼에게 말했다. 저는 미친 짓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파는 회사를 창업할 생각입니다. 제프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그런데 이미 좋은 직장을 가진 자네 말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나. 당시 그의 연봉은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이 넘었고 근무 조건도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신임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인터넷이 정말 대단한 뭔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행동하지 않고 후회하기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뛰어디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심리학에서도 생동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고 한다. 행동하지 않고 입은 손해에 대한 후회는 그 감정이 바뀔 기회가 없어 오랫동안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200만 달러 약 24억 원의 창업자금으로 시애틀 한 주택의 주차장을 빌려 창업을 했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 닷컴의 탄생이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현재 아마존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기업이다. 2017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원은 이제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맞았다. 코로나 사태는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이동을 부추겼다. 반도체,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등의 시장을 아우르는 인공지능 기술과 크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헬스케어 분야를 움직일 데이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 전반이 IT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이 되고 있다. 문제는 5에서 6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로켓을 탄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은 더욱 막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직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로켓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리고 아무리 성장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직급이나 연봉을 높여서 가지는 못할지언정 낮추어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세를 샌드버그는 구글에서 6년 6개월을 일하고 페이스북으로 옮겨갈 때 이런 얘기도 들었다. 사람들은 내게 왜 23세짜리를 위해서 일하러 가느냐고 했어요. 예전에는 커리어를 사다리에 빗대어 얘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덜 계급적인 세상에서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직을 고민할 때 더 이상 직감이나 연봉 등의 수직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다. 로켓이 될 가능성이 큰 회사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초라한 스타트업 기업이 많다. 구글과 아마존도 처음에는 초라하기 기지없었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작으면 그럴듯한 지감을 달고 연봉을 높여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분야에서 이런 경험이 없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샌드버그가 처음에 구글을 거절하려 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이직이 남들이 다 알아주는 회사에 그럴듯한 직감과 지금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앞으로도 로켓을 탈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로켓을 타고 싶다면 한 번 스스로 곰곰히 따져보라. 방향을 정했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쪽을 향해 나아가라. 더 이상의 고민은 기회만 놓치게 할 뿐이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할 상황이라면 행동하는 게 낫다. 새로운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는 쉽지만 한 번 떠난 로켓에 뒤늦게 올라타는 것은 쉽지 않다. 세릴 샌드버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회를 찾으세요. 성장을 찾으세요. 이력을 쌓지 말고 직무 능력을 쌓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준 직감을 평가하지 말고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세요. 진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직을 할 때 필요한 내용도 되지만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즉 로켓처럼 크게 성장할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로켓에 올라타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손실해피인데요. 무슨 일이든 어느 정도 손실해피를 감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겁이나 아무 도전도 못하게 된다. 이 세상에 리스크 없는 도전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기회는 늘 위험을 동발하게 마련이다. 유능한 사람을 우리 회사로 데려오고 싶다면 손실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이익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협상 중인 당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는가. 그래서 투자든 뭐든 항상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확실한 상황을 기다리다가는 기회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봐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 충동조절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공통적으로 갖춘 능력 충동조절.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만난 성공한 사람 중에 비정상적으로 뚱뚱하거나 포금을 하거나 골초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최대한 자신이 세운 하루 일과를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시간을 내서 운동과 명상을 하며 심신을 안정시켰다.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당장의 욕구를 참았다. 바로 충동조절의 달인이었던 것이다. 자재력이 필요할 때는 10.10.10 법칙을 떠올려라.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홀린스는 자재력 수업에서 지극히 평범한 재능,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 내세울 것 없는 스펙, 타고난 흙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연구한 끝에 그들에게서 공통자질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재력이라고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자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고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을까? 피터 홀린스의 딸이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최소 66일이 걸린다. 특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날마다 같은 시간에 운동 일정을 잡고 직후에 자금 보상을 주어 스스로 계속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의지가 약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는 10.10.10 법칙을 적용해보라.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이것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장을 역임하고 남편인 잭 웰치와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수지 웰치가 제안한 법칙으로 충동이나 유혹에 굴복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에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야식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먹었다고 해보자.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질문을 통해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충동과 유혹을 견뎌낼 힘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최고 위치에 있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협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유혹을 참아 냈다고 밝혔다. 야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계속 생각해요. 넌 이거 먹으면 못생겨질 거고 사진도 이상하게 나올 거고 팬들도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참아요.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투자할 때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를 떠올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1년 후에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을 사서 10년 후 성장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데 기업의 주가가 단기 변동성 때문에 떨어져서 팔고 싶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개월 후 10년 후 과연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장기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만 모르는 1위 법칙 52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 1위 법칙을 투자하는 법칙과 이렇게 엮어서 설명을 하느라고 참 머리를 많이 썼는데요. 근데 이 책이 내용이 상당히 알차거든요. 그래서 51가지 법칙을 설명하면서 계속 실제 사례를 되게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읽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고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 책의 미루는 습관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충고하지 마라 절대로 충고하지 마라 그리고 메모강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 정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일을 잘해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